절에 여러분들에게 출가하시면 구족계라는 걸 받아요. 구족계. 뭔지 아세요? 구족계. 그러니까 스님이 되면, 보살이 되면 보살 구족계다. 대승보살 구족계도 있고 초기 불교의 구족계도 있고 구족이라는 거는 원만하게 두루 갖췄다는 거예요. 갖췄는데 만족스럽게 갖췄다. 두루 갖춘 원만한 계율이에요. 이대로만 살면 되는 계율이에요. 이대로만 살면 되는 실천지침. 실천지침이 구족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서 구족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구족계 받으려면 절에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구족계예요. 특히 무슨 구족계냐? 보살 구족계입니다. 대승보살, 양심보살 구족계입니다. 지금 대승불교에서 대승보살 구족계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구족계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승불교 구족계를요. 계량한 거예요. 출가자 위주로 아니에요. 대승보살은 제가 다 넘어서야 돼요. 진정한 대승보살 구족계를 제가 제시합니다. 저희 홍범 14조가 대승보살 실천지침 14조라는 게 대승보살 구족계예요. 유마경 화엄경에 근거한 다른 현재 지금 도는 대승보살 구족계라고 하는 건요. 소승불교랑 대승불교가 섞인 거예요. 순수 대승보살 구족계를 제가 제시한다면 물론 소승불교의 도리인 아공돌이, 벚꽁돌이 다 포함해서요. 포함했지만 맛을 완전히 다르게 내는 게 대승보살 구족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에서 구족계 받으려면 엄청 고생해야 받아요. 함부로 못 받아요. 제과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받으려면 못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살 되기를 서원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제 거 그냥 들으시고 제 대승보살 구족계 들으시고 따르겠다고 서원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바로 보살입니다. 제가 장담했죠. 무량고용 바로 취업시켜드린다고 그냥 직업의 보살 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대승보살 계율을 받으신 거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계율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게 구족계예요. 대승보살 구족계 대승보살 구족계